2번째 주 동작은 균형감각을 향상시켜주고 복부강화와 척추를 이완시키는 실입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발목을 무릎 높이까지 들어올려 양발을 서로 붙여줍니다. 이때 무릎은 바깥쪽으로 턴 아웃시키고 양손으로 뒤꿈치를 감싸주세요. 마시면서 뒤로 몸을 굴려주고 내쉬면서 하복부에 강하게 힘을 주어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복부의 힘을 이용하여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8회씩 2세트를 진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